오늘 낮부터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양은 대구와 경북에 최고 20mm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폭염 수준의 더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평년기온은 웃도는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이 20도선에서 시작해 대구의 한낮 기온이 29도, 포항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존 농도는 오늘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영천과 경산은 한낮에 30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30도를 조금 밑돌며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상주와 문경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 김천과 구미가 2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해안가 지역은 소나기와 함께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동북부 지역의 낮 기온은 대체로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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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